주말 동안 잠은 푹 주무셨나요?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는 3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젯밤 제주 서부지역인 고산은 밤사이 28.6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8월 중 가장 더운 밤이었습니다. 8월 둘째 주는 지역별로 날씨 상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편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위성 모습 보시면 하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북쪽의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됐는데요. 상층의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다시 발달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중북부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지방은 이번 주 후반까지 정체전선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반면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을 들면서 더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더운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산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오늘 제주 하늘은 맑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제주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현재 기온 29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지역이 35도까지 오르겠고 동부지역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덥겠습니다. 도서지역도 맑은 가운데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남해 서부 해상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중문해수욕장은 이한류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서객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제주는 34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